예 올전모드를 할거거든요 이 캐릭터 특징이 한 대 맞으면 죽고요 리듬 책임도 죽고요 아 혹시 이 게임 대충 뭔지는 알겠어요? 아예 심장 박자가 나오잖아요 그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박자가 틀리면 이렇게 미스들 하고 막 떠요 못 움직여 근데 얘는 박자를 걸거나 미스면 죽어요 미스 같으면 미친 캐릭터야 코시가 멈추지 않는다 자 보면요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멈추면 죽어요 어 포션이 하나 있거든요 위에 포션이 있는데 저거 싹 1번 살려줘요 그니까 얘가 두 번 틀리면 죽는거에요 아야 삽이 있거든요? 그 삽 단단함에 따라서 벽을 부술 수도 있고 못 부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망한거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런 벽은 부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단한게 더 단단한데 이러면 제가 죽어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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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생각한다고 시간 좀 가지면요 보통 다른 캐릭터는 아래 그 곱하기 3 있잖아요 그게 유지를 하면 도저히 세배로 오는데 어? 안녕하세요 누구지? 어잇 엑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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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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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오이! 아시! 마이썬! 나 쟤가 가장 싫어! 저렇게 혼란을 걸거든요? 그래서 방향키를 반대로 눌러야 되는데 아 푸셔넘! 푸달! 상점을 가봅시다! 아! 손가락 빅사리났어! 아니 빅사리만 나도 죽는 게임이에요! 짜증나! 아! 사실 게임 자체가 말하면서 하기는 적합하진 않아요! 그래도 한번 해보는거지 뭐! 무슨 소리! 어디! 아이씨! 아이씨!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? ㅋㅋㅋㅋ 저번에 저거 부셨을때 저렇게 많이는 안나왔는데? 이게 뭐였지? 어! 1 데미지! 저거 꼭 얻어야되는데? 저거 꼭 사야돼! 어머 저건 사야돼! 어디가! 뭐야 방금 보스가 체력이 1이 됐어 155는 얻으러야 된대 오예 좋아 아 이거 근처에 그거구나 아웃칸 좀만 더 파밍을 해봅시다 뭐 3x3인거 같더라구요 이제 삽을 구해야되는데 내가 돈은 많이 줘요 바로 터져서 그렇지 순간 3마리나 깜짝 놀랐네 여기 뭐였지? 아 이거 하나 가지면 몸 나올텐데 가자 좋아 오 쉬운 애들 나왔어 다행이야 빅템 좋아 잡으면 이득이지 제인차가 왔어 아이 사고는 필요없어 어차피 체력도 못 채는데 아하 저 모습 가장 싫어 오 묶어놨다 아 그냥 바로가 지금 내가 배민이가 3인가? 뭐야 아 오 오 오 계속 가ieux 오예 잘못하면 터지니까 아 신발이면 필요한데 탑이랑? 데미지 살면은 걱정할 거 별로 없고 횃불 야이씨! 야이씨! 머리 깜짝 놀랐네! 자! 그냥 빨리 가버립시다! 노래는 가정주인데 생각없이 나오면 철박질 움직여서 얘가 가장 쩔기나 아 얘가 가장 쩔기나진 않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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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살이 회뿐이면은 아! 이제 3만원 얻으면 될텐데 사비한 침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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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צ nerves 에어ska 아 네 저 얼음 밟으면 안되요? 보스의 기억이 어디있지? 전 디바인은 상당히 껄끌었거든요? 자본식이 잡아주기 좋아요 온다! 계속 가는게 좋죠? 오 신발도 맛있겠네 이제 나름 불퀘이죠? 자 이거 잡아주고 아 야 망했어 어디로 가라고 이게 아닌데? 아 미쳤나 아 개 멈춰 아 괜히 보셨었어 스톱 필요없고 여긴 아니고 와라 아 괜히 보셨을 썼어 어차피 저거 안쓰죠? 저거 저거 한 대 치면은 안 들려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갑자를 놓칠 수가 있어 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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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?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하 하 하 그니까 다닦고 멍청하게 죽었어 아 돌겠다 진짜 아 통포였어 아 파밍 아 진짜 파밍에 갈 거 다 해놓고 거기서 죽으니까 아 짜증났네 진짜 진짜 해야 될 파밍 다 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 다 버렸는데 쑥쑥해 버렸는데 다시 뭐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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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이 이쪽이 아닌가? 저기인가보다. 3점 찾았다. 바로 옆에 포션이 있는 느낌인데? 이거 포션각인데? 나를 위해 저 기를 뚫어주렴. 그리고 넌 죽어라. 근데 있으면 뭐해? 난 이 포션을 쓰고 있다고. 패치 전이었으면 위로 이렇게 길면 드래곤 세트를 안 쳐도 되니까 좋은데. 그냥 이러고 포션 다시 찾으러 가면 되죠? 사실 거기서 좀만 저거 했으면 죽을 필요는 없는데. 포션이 있으니까 막 한거죠. 거의. 탁 트죠? 고블딜의 포션도 뺏어가? 펄. 탐은데? 근데? 데뷔 올려주면 뭔가 필요하지? 신발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! 가느라! 아저씨 저 좋은거 좀 팔아봐요! 락킹이 좋은건 없었다고 한다 아! 아 살려줘! 야 너 그냥 이쪽으로 와라 어? 굿! 굿! 다행히! 쪼란테는 가시가 숨어있다고 한다 아! 나 병실인가? 아! 이래서 데뷔 신발이 필요해! 아니 신발이든 뭐든! 야! 뭐야! 저기 그거 각인데? 한번 더 가라 힐 힐 필요없고 아 전혀 수작대기 한번 더 뜰만 나왔어 시작 결빈 저거 쟤는 안주는 것 같애. 그냥 진짜 3점 주위를 죽여야 주는 것 같애. 왕관은. 어? 왕관인가? 아무튼. 아씨. 도망쳐. 저 콩벌레한테서 도망쳐. 보스 어디있는거야? 1쪽인가? 좋아. 딥플루즈. 딥플루즈. 천천히. 우측. 아아. 좋았. 좀 좋은 것들 줘가라. 오. 아 흐Л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